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16장 16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무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게 신 내 아버지이십니라. 또 내가 내게 이루느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어느덧 벌써 2016년 하반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광고에서도 나온 것처럼 여러분들은 2016년 전반기 동안 무엇을 보았고 또한 여러분의 인생의 스케치북에 무엇을 그리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스케치북이 검은색으로 무채색으로 되어 있는 그런 스케치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알록달록한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오늘 사실 이 설교는 7월 넷째 주에 제가 원래 설교에서 미리 휴가를 휴가 다녀올 때 이런 말씀을 가지고 가라고 제가 정해놓은 건데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함께 하겠습니다. 여름이 되면 늘 우리가 즐겨 부르는 새 찬송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해변으로 가요 해변으로 가요. 마치 교회에 몸은 교회에 있어도 마음은 해변에 가고 싶고 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런 찬송도 있습니다. 여름은 사랑의 기절인데 여러분들 여름에 사랑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7월이 되면 여러분들 서서히 정말 전반기 동안 힘들게 달려온 여러분들이 휴가를 계획하거나 아니면 자연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충전을 시키고 싶을 계획들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 많은 사람들은 주로 소비적인 그런 휴가들을 생각을 합니다. 맛집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유흥이라든지 아니면 좋은 사진 찍으러 가는 사람들 많은데 사진밖에 남는 게 없다 그러면서 가서 꼭 사진을 꼭 남겨와야 된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무엇인가 채우기보다는 오히려 휴가처에 많은 것을 또 비우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휴가를 계획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 있는 여러분들 저의 또한 설교를 함께 듣는 여러분들은 소비적인 그런 휴가가 아니라 올해만큼이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마음으로 건설적이고 정말 인생에서 가장 정말 2016년 휴가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기억이 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잃어버린 가장 소중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자연에 대한 경애와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하면서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무 많아서 소개할 수 없지만 저희 아내의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아내에게 저희 아내는 늘 어렸을 때 경상남도에서 눈 한번 오지 않는 거제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겨울에 아내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나 믿냐? 그러니까 믿는 대로 그러면 오늘 내가 성경의 기적을 너한테 보여줄 테니까 따라와 그래가지고 제가 아내를 데리고 차를 타고 저의 저수지로 갔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물 위를 기도하고 걸을 테니까 나를 따라와. 그랬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베드로는 의심해서 빠졌지만 저는 절대 빠지지 않을 겁니다. 하고 물 위를 걸었을까요? 안 걸었을까요? 걸었습니다. 걸었으니까 제가 하죠. 저희 아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원더풀, 화로 원더풀 그러면서 아내한테 이제는 내가 의심이 많은 여인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손을 잡아줄 테이니 따라오너라. 그런데 아내가 발을 벌벌벌벌떨더라고요. 당연히 그렇죠? 저같이 가벼우면 기탈같이 가벼운 사람들은 물 위를 걸을 수 있지만 저희 아내는 감히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줬습니다. 의심만은 안 해요. 올라올지요다. 그런데 올라왔을까요? 안 올라왔을까요? 물 위로 올라왔습니다. 단 전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저수지가 다 얼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우리의 상식을 깨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저희 아내가 한 번도 저수지가 꽁꽁 얼어버린 것을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알고 거기에 또 저는 놀아봤던 기억도 있기 때문에 저수지를 올라갔는데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못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때 저희 아내가 아주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제가 그런 칭찬을 들어봤나 싶을 정도로 제가 어제 우리 아내가 그런 칭찬을 두 번째로 해주셨는데 그때 정말 우리 남편 잘 만났다. 남편 아니었으면 성경의 기적을 내가 어떻게 체험했겠느냐라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정말 이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위대한 만남을 통해서 그래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정말 깨달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경험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경외감입니다. 미스테리움 트레멘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는 늘 미스테리움 트레멘둠 한번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미스테리움 트레멘둠 이거는 정말 자연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경외감 경탄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 혹시 설악산에 천불동 가보셨습니까? 그 깎아지른 언덕 속에서 어떻게 이런 계곡을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솜씨가 아니면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그 자연의 그 엄청난 그런 산맥 속에서 우리는 감탄하면서 거기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군생활할 때 강릉에서 군생활을 했는데 그때 루사가 왔습니다. 제가 어제 집에 가서 그때 일기들을 막 찾아봤는데 못 찾았는데 그때 저희가 하루 만에 900mm가 왔습니다. 비가 아침부터 오는데 와 정말 얼마나 오든지 비가 우리 하니만 장대비 있잖아요. 장대비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똑같은 속도로 계속 내립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아니라 다를까 전기가 끊기고 수도가 끊기고 그러면서 주일날 물이 끊기니까 제가 물을 추진하려고 나갔는데 지금까지 제가 보았던 그 늘 다니던 길이 그 길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오후에 강릉 시내를 나갔는데 정말 아비교한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차 위에 차가 있고 차 위에 차가 있고 정말 정말 시체들이 떠나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일기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대자연의 심판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정말 작은 존재인가 그때 제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정말 그 자연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만났습니다. 야 정말 심판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어제까지만 해도 늘 다니던 일상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버리는 것이 심판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 가운데서 이런 두려움을 유발시키는 신비감 가운데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구합니다. 제가 작년에 제가 계속해서 휴가 이야기만 해서 죄송합니다. 저도 빨리 떠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동현아 내가 네가 이제 떠나기 전에 한번 태풍이 오는 날 동해안을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휴가를 8월 중순에 잡다가 태풍이 온다고 해서 그날 저희 부모님하고 같이 저희 어머니하고 같이 태풍이 부는 포항 7번 국도를 경주로부터 해서 올라갔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태풍이 부는 날 혹시 동해안 해안가를 다녀 보셨습니까? 진짜 말이 필요 없습니다. 정말 화로 원더풀입니다. 정말 저 멀리에서 정말 시커만 구름이 불어오고 정말 지체만한 파도가 밀려오는데 그것을 보고 있으면 정말 다리가 후덜덜 떨립니다. 그래서 정말 감히 밖에 나갈 수가 없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보면 인생의 버킹리스트니까 제가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또 좋은 자리에서 함께 밖에 나갔습니다. 저희 큰아들이 정말 바람에 날려갈 정도로 엄청난 바람이 부는데 그때 제가 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뭐를 깨달았냐면요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아내하고 그 태풍이 불어오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불어오는데 방파제가 저기 지금 입구 쪽이 방파제고 여기 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태풍이 불어오고 있으면 거기 태풍을 보면서 밥이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아내하고 싸놓은 밥을 얼마나 맛있게 먹던지 야 이 여자들 독한 여자들이구나 내가 저 여자들하고 살면서 잘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태풍 속에서 여러분 제가 뭐를 깨달았냐면 아무리 태풍이 정말 사람을 잡을 것처럼 광폭하고 파도가 주체만 해도 딱 우리의 인생의 방파제 되신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휴가를 통해서 자연 속에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도시에 살면서 잃어버린 너무나도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이 자연 속에서 스며드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잃어버렸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 경외한 정말 도저히 내 마음에 감당할 수 없는 그 감탄 속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구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한 매력에 빠지는 감정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미스테리움 바스키난스 어렵죠? 영어로 뭐죠? 하여튼 제가 영어를 잘 몰라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연 속에서 그 아름다움에서 마치 하나님과 연애하듯이 그곳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 마음에 기쁨과 사랑이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들을 많이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저희 교회에 오다 보면 공원이 있잖아요. 공원이 있으면 봄에는 벚꽃이 피고 여름에는 녹음이 지고 가을에는 이제 단풍이 질 텐데 오고 가면서 정말 그 아름다움 속에서 하나님과 연애하듯이 교회에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구합니다. 제가 정말 시골에서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것은 저는 새벽 예배를 시골에서 4시 반에 드리는데 4시 반에 드리고 나면 서쪽역의 그 별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새벽 기도 끝나고 기도를 하다가 보면 마음속에는 어서 나가 동현아 어서 나가 빨리 나가서 저 새벽역과 연애해 그런 마음이 이렇게 확 옵니다. 그런데 기도를 참고 기도하나가 나오면 나와서 우회전에서 집에 가려고 하면 서쪽역의 그 아름다운 목성인이 그 별들을 보면은 그 자리에 서가지고 도저히 움직이는 것은 이거는 하늘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 자리에 가만히 서가지고 그 아름다운 별들을 바라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마치 정말 하나님과 연애하듯이 하나님 이게 사랑이군요. 정말 이 아름다운 저 하늘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좋은 하루를 주셨군요. 라고 하면 저 옆에서 제가 하늘을 사랑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새들이 웁니다. 지지배배 지지배배 그러면 제가 늘 그저 지지배 내가 질투하고 있어 그러면서 집으로 가서 저의 비밀화원으로 갑니다. 비밀화원으로 가는 저희 이제 산에 보면 산이 있는데 거기는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민간인 지역이라서 들어오지 않는데 거기 가면은 그 아침 햇살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요즘에 답답한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곳에서 있으면 그냥 성경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자연 속에서 정말 이 자글자글한 그 햇살과 또 아침에 제가 조깅을 하다 보면 제 숨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숨소리에 맞춰서 정말 다람쥐들이 움직이고 또 가끔씩 고라니들이 저를 깜짝 놀라게 하고요. 정말 그곳에서 산 벚꽃이나 정말 이름모를 우리 잡꽃들이 많잖아요. 아름다운 들꽃들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찌 정말 그곳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풍요로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언제나 늘 맨날 TV만 보고 건물들만 보고 차들만 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지는데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이런 따뜻함과 정말 마치 하나님과 연애하는 기분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이동현 목사가 뭐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지 궁금해하시죠.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를 제가 느낀 자연 속에서 느낀 그런 경험과 함께 하고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부터 18절까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연하시오나 내가 복이 또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를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이 본문을 제가 저희 아내가 고향인 거제도에 가서 느꼈던 정말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 그 자연 속에서 경애감 속에서 만나고 또 하나님과 같이 연애하면서 연애하는 듯이 대화하면서 만났던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에겐 모두가 다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의 뜻을 혹시 여러분들의 뜻은 무엇입니까? 저희 어제 우리 삼교회에 한 청년이 결혼을 했는데 남자가 이 대림이더라고요. 이 대림이고 여자가 한 수련입니다. 그래가지고 결혼식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림 큰 숲이잖아요. 넓은 숲 안에 있는 열분 숲 안에 작은 이런 뭐라 그러죠? 호수가 있습니다. 그 호수에 여름에 아지렁이가 싹 피어나는 그곳에 정말 화려한 연꽃 수련 화려한 빼어날 숫자에다가 연꽃 연자에가지고 수련 빼어난 연꽃이 그 위에 피어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큰 숲은 자신의 넓음을 연꽃에게 자랑하지 않고 연꽃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숲에게 자랑하지 않고 서로가 있어서 서로가 있음을 확인하고 오래오래 살라고 제가 어제 예식이 끝나고 편지를 써가지고 보냈습니다. 우리 이름에는 다 뜻이 있습니다. 저는 동쪽에서 걸려라 그래가지고 동현이거든요. 걸릴 혈자 해가지고 그런데 저는 자꾸 서쪽으로만 오게 되는데 여러분들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저희 우리 삼교회는 옥자가 참 많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부터 춘옥이라서 아 봄에 얼마나 반짝반짝 되는지 그래서 옥자가 참 많으신데 우리 임금자지사님 실망하지 마십시오. 요즘에는 금값이 옥보다 더 비쌉니다. 여러분들 우리 임값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사람의 이름이 바뀝니다. 뭐라고 바뀝니까?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반석 위에다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예전에 젊었을 때는 이 밥 본물을 생각을 할 때 언제나 어떤 생각을 했냐면 넓은 반석 단단한 돌을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돌 위에다가 자신의 성전을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서 내가 그렇게 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젊었을 때는 꿈을 품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교회가 내 위에 올라설 수 있을 만큼의 커다란 커다라고 단단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이 바뀌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거제에 가면 몽돌 해수욕장 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몽돌 해수욕장 모르신 분들은 아마 전라도에 해남에 가면 명사십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몽돌이라고 해서 둥글 자갈들 좀 거무스름해한 자갈들이 해변에 깔려 있습니다. 모래가 아니라 자갈들이 깔려 있는데 제가 그 자갈을 보고 참 깨달은 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요 정말 깎아지르는 언덕이 있고 또 바로 그 옆에 구조라 해수욕장에 가면 또 모래 잔잔한 모래로 되어 있는 해변가가 있습니다.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너무나도 많은 깨달음을 얻었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반석은 산 위나 아니면 절벽에 깎아지르는 암석을 우리는 종종 상상을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저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정도면 암석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베드로의 인생은 결코 암석과 같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처음에는 암석과도 같이 거칠고 정말 커다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위에다가 자신의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성격이 모나고 성질이 욱하는 성질이 있고 정말 자신의 삶 가운데 많은 비전을 갖고 있을 때는 하나님은 베드로를 더욱더 낮추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낮추십니까? 서로 부딪히면서 모난 것들이 서서히 없어지게 만듭니다. 나의 모남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고 내가 정말 스스로 크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석이 될 때에 내가 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내가 반석이 돼야지 커다란 암석이 돼야지 그래서 내가 교회를 세워야지 하지만 오늘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은 주어가 내가 아니라 언제나 모든 주어는 다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그 고백 위에다가 세우겠다라고 했는데 이 고백은요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알게 하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거대한 암석이 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한 교회를 세우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우리 3교에서도 늘 말하지만 교회에서요 가장 정말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세신자가 아닙니다. 세신자들은 교회에 와서 아는 게 없어서 결코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 주거나 아니면 이 교회를 흔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문제는 누구냐면 교회를 잘 알고 있거나 교회가 익숙한 사람들 그래서 스스로가 암석이 되고 큰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오히려 흔들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사올이 있습니다. 사올을 향해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젊었을 때는 정말 낮았기 때문에 정말 작은 자여서 너를 세웠는데 이제는 스스로가 큰 자가 되려고 하는구나 라면서 그 사올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도 언제나 스스로가 큰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제가 이 교회에 무엇을 했습니다. 제가 제가 무조건 우리의 주어가 항상 나이지만 오늘에 나오는 것에서는 주어는 항상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름을 주고 내가 너 위에다가 누구의 교회라고요? 내 교회 그 내 교회는요 이동현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암석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깨져야 합니다. 모진 비바람과 또한 서로 부딪히면서 자신의 모난 가시 같은 마음들이 서서히 둥그러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둥글둥글한 몽돌로 변해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직도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인격이 모난 암석과 같은 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래서 저에게 고난을 주셨군요. 주님 그래서 저에게 시련을 주셨군요. 주님 그래서 저에게 이런 외로움과 아픔을 주셨군요. 우리는 그런 아픔 속에서 고난 속에서 정말 세상과 부딪히면서 나의 모난 것들이 깨어져가고 또한 우리가 사람끼리 부딪히면서 나의 못난 자아가 서서히 둥그러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몽돌과 같이 둥그러진 돌이 더 작아져야 합니다. 언제까지 작아져야 합니까? 모래가 될 때까지 작아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는 모래까지 작아져야 합니까? 몽돌까지만 해도 건물을 지을 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몽돌이 많으면 교회는 멋있겠지만 든든히 설 수가 없습니다. 모래가 되어야 합니다. 모래가 되어야 하지만 건축을 살 때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고 모래가 될 때 서로가 서로가 연합이 되어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교회를 세워갈 때요 우리가 몽돌까지는 아닙니다. 더 깨져야 합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됐지요? 아니요. 여러분 더 깨져야 합니다. 우리가 성공 가운데 있을 때 스스로에게 말하기만 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충분히 정말 모래의 백사장과 같이 작아졌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낮아진 자가 되었습니까?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요 모래와 같이 작아진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께서 시멘트가 되어서 정말 연합하고 뭉치게 해서 교회들을 서서히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들 그렇기에 우리는 점점 주님의 이름으로 낮아지시시길 바라고 정말 깨어지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내가 안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이 세워나가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어떻게 바뀌어야 합니까? 여러분 바울은 처음에는 큰자였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큰자였지만 주님을 만나고 스스로 이름을 바울로 바꿨습니다. 바울은 작은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커지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람으로 이름이 나고 싶다면 주님 앞에 이름을 바꾸십시오. 내가 내 스스로가 큰자가 되기보다 주님을 위해서 작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작아지라고요? 모래가 되기까지 나의 자아가 정말 나타내지 않을 정도까지 작아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작아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련을 주실 것입니다. 더 낮아져라 더 작아져라 그렇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요 마치 정말 버려지는 봉돌과 같이 아니면은 정말 우리가 늘 기념품으로만 집에 세워놓는 그런 수석과 같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수석이라고 할지라도 수석은요 절대 건물을 위해서 쓰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귀한 쓰임을 받을 때 내가 나 스스로가 암석이 되고 반석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정말 우리가 작아지고 낮아져서 모래와 같이 정말 작아질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 연합해서 이 꿈의 교회에서 귀한 하나님의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함께 힘쓰면서 비록 이 시간 아침이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나오신 것은 그래도 여러분들의 이름과 여러분들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정말 그런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암석헌님의 아름다운 돌이라고 하는 시를 읽고 여러분 마치고자 합니다. 거친 결 드러나는 푸른 바다가 찬 눈에 잠긴 모래밭 위에서 무엇을 찾음도 없이 오며 가다가 나는 아름다운 돌을 보았노라. 잘고 잔 깔깔한 그 모래 틈에서 부딪혀 늘 출렁거리는 늘 변하는 걷잡을 수 없는 그 사나운 물결 밑에서 억만년 씻기여 그 돌의 구둠 아름다움을 닦아 냈더라. 아름다웠죠. 그 파도 속에서 자신의 때와 여러 가지의 거친 면들을 닦아 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아름다움 쓸쓸해 우는 내 눈에 들어 올려보고 하수연하는 까만 맑은 동자 같아 덮고 있는 찬 눈 헤치고 주워들었을 때 그 돌 내 손에 엘 듯 차고 자더라. 파리한 내 손가락 어리 빠질 빠질 듯하건만 그 고음 아까와 버릴 수 없고 모쩔한 그 맛 바다에 녹아 박히는 듯해 떨리는 손을 품에 넣고 나는 모래밭을 걸었노라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모래에서 몽돌에 가면 물이 차갑습니다. 차갑뿐만 아니라 돌도 차갑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정말 이 도시생활에서 또한 늘 분주한 삶 가운데서 차가워져 가고 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들어주십니다. 그게 누굽니까 따뜻한 주님의 손입니다. 그 손은 점점 더 얼어가고 가슴은 점점 더 떨려오고 그러나 돌은 갈수록 따뜻해지고 바람 불고 물결 설레는 거친 바닷가에서 이제는 어느 손을 그 돌에 녹이며 나는 걸어가노라 이 세상도 쓴 바다 찬눈 날리는 모래밭 누구를 찾음도 모르고 헤매어들 오고 간 길 위에서 꺼져가는 등장 같은 내 맘 위에 저녁빛이 미칠 때 나는 아름다운 혼을 만났노라 아 아름다운 혼아 옷 같은 혼아 아름답건만 굳고 차거나 굳고 차건만 아름답거나 그 아름다움 이 인생의 모진 풍파 너의 가슴으로 닦아 냈구나 풍파의 안이 녹고 닦이여 난 그 맘이 고아 차고 날카로운 뒷살 쏘며 모래밭 위에 떠는 거룩한 외로움에 우는 그 눈이 애초로와 나는 내 뼈만 남은 손을 그대에게 주노라 뼈만 남은 뜨거움 식은 손을 그대에게 주노니 머지려는 심장의 마지막 들띔으로 그대를 떠미노니 그대여 그대 마음 뜨거워 이 모래밭 이김으로 걷는 날 오거든 찬 물결에 잠기려는 내 지친 영을 그대 또한 일으키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이와 같이 정말 깨지고 깨져서 정말 차가운 우리의 세상의 바다 가운데 깨어져 있는 몽돌과 같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여러분들을 잡아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디에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제 휴가 계획을 세우시고 이 도시생활에서 떠나 잠깐이라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날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지쳐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셔서 정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이처럼 정말 굳고 아름다움 정말 우리의 늘 외롭게 그곳에서 흘려가는 늘 왔다 갔다 하는 조류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가슴으로 여러분들의 정말 냉랭해진 가슴을 정말 따뜻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 competitiveness 축 축 축